윤혜진씨 윤혜진씨 어때요? 아, 춥고 윤혜진씨 윤혜진씨 너랑 춥고 그래, 이 꼴이야? 가사 윤혜진씨 사인 안 해도 돼? 알았어. 얼굴이 사인인데 뭐 그럼, 그쪽이야? 다른 사람인 줄? 그쪽이야, 맞네? 태평을 못 있잖아, 죽은 귀신 못었어? 오늘은 뭐가 좀 만능이야? 공진에서 이렇게 생긴 얼굴 아, 작게 뜨지? 요즘 소폭 작동이거든? 다 사나줘? 됐어 어디가? 아, 왜 이렇게 하지? 아, 왜 이렇게 하지 마 호반정이 노래 좀 한다고? 어떻게 다 소유계속? 어떻게 다 모였는데? 따라와 봐 너가 잘 몰땅이야? 여자친구는 개홀? 남자친구는 아니고 그냥 관심 없다는데 자꾸 쫓아다니네 간다 아니죠 지금 너 공격했어? 아니요 달콤하다고 했는데 뭐야 이거 어디 사놨어? 길가다 추웠어 이 신발 연기 그만하고 내려오시지 안 자는 거 아들어 그래 주마 어? 안 마셔볼까? 아니지 왜 나 미쳐줄게? 그래서 나 두 손으로 잠깐 들린 거야 가만히 나는 지금 치과 때문에 사람 가만히 이렇게 치고 했대 그냥 나오면 된데? 그냥 나오면 된데? 아니 아니 저렇게 뭐라는 거야 지금 아우 차 오늘 하루에 세 번씩 보고 그러고 말하지 않았어? 바라는 바니까 말 시키지 말아줄래? 누가 보면 자기 집 앞방인 줄 알겠다? 치과해도 뭐 나 미쳤나 봐 오늘 하루에 안 줄려고 어? 준이거든? 아이스크림 먹을래? 왜 이리 뺀다? 왜 이리 뺀다? 넌 아이스크림 왜 이리 뺀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